25쪽. 6번 취득시기. 원인이 뭐다? 유상. 유상 나와있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사실로 가는 것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 다섯 개. 약자가 뭐다?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가자. 자. 언제나 사실상만 써요. 다섯 가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다음. 검증도 어디로 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이것도 검증받은 것도 계약상으로. 자. 나머지는 다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빨리 오세요. 자. 뭐를 기억해야 돼? 국수 공판장. 이렇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 파는 보다 판결문. 그리고 장은 보다 법인 장부. 왜 앞에 사실이 붙는다?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공경매로 취득하고 판결문. 확정된 거지. 법인 장부는 언제나 사실로만 따진다.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뭐가 있다. 법인 장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지? 그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지? 분양대금 완납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장금 지급일. 적어놔요. 옆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 대표적인 게 뭐다? 개인간의 거래. 개인간의 거래는 일일이 사실 확인이 힘들죠? 계약서를 바로 인정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경과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큰 달 작은 달 있으므로 6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취득일이 된다. 뭔 뜻이라고요? 계약상 장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경과? 60일. 이 날이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 지급일. 취득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장금 지급일을 모르는 데요 하면 알아서 오세요. 그런 거 없어. 60일 경과되면 이 날이 취득일이다. 네 글자로 취득시기다. 다섯 글자로 뭐다? 장금 지급일이다. 자 그 다음 연부. 나왔다. 제일 잘하는 거. 연부잖아. 연부는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게 연부다? 2년. 연하면 어떤 년이 떠올라? 2년. 2년 이상 계약서 쓰면 연부잖아. 그럼 2년은 어떤 년이야? 4년이 많은 년. 4년. 절대 기억력 나면 큰일 나요. 그럼 연부는 주로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니까.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100억짜리 부동산. 그럼 연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몇 년으로 나눠요? 다섯 번. 한 번에 얼마씩 준다? 20억씩. 쭉 20억씩. 원칙은 몇 년 기다려야 장금이 끝나. 5년. 그럼 세금 띄기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니까.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야? 다섯 번. 독립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20억을 줄 때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연부금 지급일. 다섯 번 준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절대 계약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잘 봐요. 등기가 빠를 때.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빠른 날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 그래서 1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2번과 비교하고 3번과 비교하는 거예요. 뭉퉁그려서 비교 안 해요. 1번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2번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3번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5월. 오늘 며칠이에요? 5월 며칠. 그런데 실질은 5월 12일 날 줬어. 잔금을. 그럼 취득일은 5월 12일이다. 13일이다.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5월 12일.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5월 13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을 아래.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이날.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계약서에 찍힌 날. 대충. 그다음 밑에. 매매계약 후. 자. 취득물건을 포인트 밑줄 그어.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포인트가 뭐다? 계약해제. 계약해제. 그러면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않는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입증하라. 그래서 1번. 2번. 이런 서류로. 며칠이네. 60일이네. 밑줄 긋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는 며칠이네 시켜라. 60일. 그리고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안이하고. 그럼 등기등록을 한 후구로면 해제가 안 돼요. 안이하고. 안고. 등기등록을 한 후구로면 틀려. 자. 넘어가죠. 서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포인트는 뭐다? 60일 이내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도 뭐 끝났어요 지금? 요상. 그럼 나머지는 이제 딱딱 떨어져. 요상만 복잡해요. 딱딱 떨어진다고요. 자. 무상. 자. 상속은 뭐야? 상속계실. 증여는 뭐다? 계약일. 절대 증여받은 나라면 안 돼요. 계약일. 그래야 61년에 빨리 걷지. 오늘 계약서를 쓰고 내년에 받을 수도 있죠.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증여는 증여 계약일이 취득일이다. 상속은 뭐다? 상속계실. 상대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나 유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따져요. 증여는 무조건 계약일이다. 상대방 불문한다. 그러나 유상은 상대방을 세 가지로 따져요. 그 밑에 당구장도 똑같아. 자. 증여받았잖아. 계약해제. 계약해제. 역시 며칠 이내에 계약시켜라. 61년에. 똑같은 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1번 2번 서류. 며칠 이내? 61. 60일.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앞대가리. 뭐만 조심하라.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취득세 납부한 거예요. 해제가 안 돼요. 일반적인 거는. 그다음 양가로 3번. 등기등록일. 자 1번. 위에 취득일. 포인트가 뭐다?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뭐였어? 등기등록. 그럼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이거. 선등기. 이해랑 비교해서. 따로따로 따지는 거야. 따로따로. 선등기. 전에 등기하면 앞에 게 없어져.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뭐다. 이혼에. 진짜 안 까먹어. 이혼. 알았어. 이혼. 뭐 받았어? 재산분할. 그럼 이해에는 단서가 없어. 바로 등기등록일이다. 나머지는 전차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받았지. 그럼 등기. 시기 전까지만 취득세 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혼. 재산분할은 단서가 없다.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이 얘기는 등기 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다음 원시. 원시잖아. 자 1번. 건축물을 건축도는 개수했지. 그럼 허가를 받았다. 그럼 1번.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일. 중 빠른 날이야. 원칙은 보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야. 그러나 교부일 전에 미리 입주할 수 있지. 사실상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결국 중 빠른 날이야. 원칙은 보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러나 전에 임시 사용을 승인을 받거나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결국 세충 빠른 날이야. 결국.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의 일이고.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이고. 결국 세충 빠른 날이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럼 이거는 역시 중 빠른 날. 중공검사 증명서를 도시개발 사업의 건축한 주택. 그래서 중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결국은 뭐다. 중 빠른 날. 작년 7월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법에서보다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했다. 절대 공법용어 쓰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쓰면 안 된다.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중 빠른 날. 그 다음 3번은 뭐다. 재개발.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을 환지 받은 거야. 주택을 환지로 받았다. 절대 공법용어 쓰면 안 돼요. 중공 인과증을 내주는 날과. 역시 뭐다.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그래서 2번 3번은 절대로 공법용어를 쓰면 안 된다. 공법용어를 쓰면 취득세 증수가 늦어져. 알아들었나요? 빨리 걷기 위해서 중 빠른 날이다. 자 4번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그럼 조합이 토지는 취득세를 내야 돼. 비조합원용. 일반 분양분이죠? 이 땅은 조합이 취득한다. 이거는 주택법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주택법의 공법용어는 뭐다. 사용검사일. 즉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에요. 그 다음 재건축에 의해서 비조합원용. 토지. 조합이 취득하는 거지. 비조합원용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출제는 다음 날을 빼버려요. 정리 잘해요. 뭐다. 몇 번 몇 번. 4번은 두 가지로 나눠요. 비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주택법은 공법용어. 그 다음 재건축에 따라서 비조합원용 토지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러나 2번, 3번은 공법용어를 안 갖다 써요. 2번, 3번은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2번, 3번은 공법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러나 3번, 4번은 조합이 취득하는 거므로 공법용어를 갖다 쓴다. 4번. 4번을 나눠야 돼요. 두 가지로. 2번, 3번은 공법용어를 안 쓴다. 이유는 취득세를 빨리 걷겠다 이거지. 그러나 4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법용어를 갖다 쓴다. 그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지. 무허가는 무조건보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래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무허가잖아. 없는 건축물이니까 무조건보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가라요. 지목변경. 자, 간주취득이죠. 자,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다 이거지. 결국 중빠른 날이에요.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전차가 들어갔지. 전에 뭐 했어? 사용했잖아.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고 뭐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원칙은 뭐다? 중빠른 날. 그러나 전차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뭐 했어? 사용. 사실상 사용일이지. 자, 이렇게 해서 뭐만 정리하면 돼요? 뭐만. 요상. 나머지는 딱딱 떨어져요. 2번의 출제는 이해를 알아야 되고 자, 가격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습표준. 자, 7번. 별 딱 붙여요. 이게 이번에 출제될 차례다.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요상. 요상만 정리해.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 원칙. 예외. 이렇게 특례. 1번. 2번. 3번. 왼쪽은 다. 원칙. 원칙. 원칙이에요. 이쪽은 다 원칙. 원칙. 원칙이라고요. 이쪽은 원칙 예외 특례가 있다고요. 자, 1번. 이게 원칙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해야지.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신고 가액이 과표다.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하라? 연부금액. 연부금액이에요. 그리고 과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연부금액은 과로 총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외. 이거.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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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매외 신고해야 돼요. 매외. 과로 있잖아요. 27쪽. 매외.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27쪽. 맞아요? 매외. 빨리 찾아요. 매외. 그리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왜 포함한다? 나간 돈이니까.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나와? 포함한다고요. 자, 그래서 딱 정리가 돼 있네. 28쪽.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원칙은 신고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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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외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옆에 뭐가 붙어? 연부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옆에 적으라고요. 연부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뭐다? 연부금액. 연부금액을 적어놔야지. 항상 연부금액은 따라붙는 거예요.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는 거고. 여기도 뭐다? 연부금액. 없더라도 따라붙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다. 무신고했지? 그럼 시가표준액.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크다 적다 적다. 그럼 적게 신고하면 뭘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원리가 뭐다? 개인간의 거래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고요. 큰 걸로 개인간의 거래는. 그러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몇 개야? 여섯 개. 약자가 뭐다?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어요. 딱 여섯 개가 정리돼야 돼. 1번 국가. 2번 외국수입. 3번 공경매. 3번 공매 나왔죠? 그리고 뭐다? 밑에 거는 지어버리고. 4번은 판결문. 5번은 법인장부. 6번은 뭐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뭐 받은 거야? 검증. 3번의 법인장부는 밑에 나와 있어요. 3번의 밑에 거는 지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약자가 뭐다? 국수공판장 검증. 여섯 개.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비교를 아래. 단. 단. 증여 등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 계산에 거래를 위한 취득은 포함 제외. 제외. 아주 중요한 제외야. 어디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왜? 객관적이 아니잖아. 여기 봐. 증여기부는 뭘로 계산해? 거래가액이 없잖아. 증여 등 무상은 뭘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거래금액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외는 뭐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위로 가란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라 이거지. 상속 증여는 거래금액이 없으니까 뭘로 계산해? 시가표준액. 그럼 증여 받으면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 공시가격의 3.5를 계산하는 거야. 공시가격이 뭐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포인트가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부인. 인정을 안 해요. 여기 보세요. 특수관계인 친인척이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높게 살 수도 있고 취득가액을 낮게 살 수도 있죠. 짜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항상?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러니까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6개야. 6개는 언제나 사실상.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야. 4번. 판결문은 어떤 것만 믿어줘?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거이고 판사가 결정한 거지? 판사가 결정한 거는 믿어줘. 그런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역시 제외. 어디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니까. 위로가라는 뜻이에요.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라. 대표적인 게 뭐다? 화해 조서. 서로 합의했잖아. 합의해서 취득가액을 높게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죠.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님으로 사실을 못 쓴다. 제외. 등등등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적어라. 어떤 판결물만 믿어준다고요? 확정된 것만.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됐어요. 셋 중에 하나. 결국은 뭐다?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여섯 개가 딱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거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검증받은 게 5억이에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게 5억이다. 그럼 5억을 그대로 믿어주죠. 믿어주잖아. 그런데 올해부터 들려. 그런데 확인된 금액이. 이거 이번에 출제되는 거야. 7억이야. 그런데 얼마에 사고 팔았어? 7억에. 7억에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매수자는 2억을 적게 적은 거야. 적게 적어서 신고필증을 받은 거야. 그럼 작년까지는 뭐다? 그냥 취득세 낼 때 5억을 인정해. 그런데 이거 따온기약서 썼잖아. 그래서 이제 세무서가 물어봐요. 매도자에게 얼마에 파셨어요 하니까 7억에 팔았대. 팔아들었어요? 그런데 매수자는 얼마에 신고한 거야? 5억. 그러면 뭐다? 이게 적고 이게 크지? 클 때는 취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해요. 다 똑같아. 2의 2의 검증과 비교해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알아들었나요? 이게 적을 때만.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통보받은 금액.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지? 받았더라도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재유액 다른 조사결과에 따라 포인트는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이게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5억을 무시하고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확인된 금액. 결국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실무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봐봐. 2억을 적게 적었잖아. 그럼 2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또 사기부정이지? 40%를 더 물어야 돼. 세금을. 그래서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배웠다? 원인이 요상. 요상. 요상 배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실상 취득가의 연부금액은 요상. 돈이 나간 거잖아. 이번에는 뭐를 정리해야 돼? 취득. 가격의 범위. 밑에. 위에는 뭐다? 취득. 가격. 결정방법이죠. 과세 표준 결정방법. 2번은 뭐다? 취득 가격의 범위. 별 붙였어요? 1번.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돈이 나간 거예요. 유상을 얘기한다고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포인트. 이전에 몇 줄 거. 이후에 나간 거는 이전에. 이전. 해당 물건을 취득하고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뭐를 더한다? 직접 비용. 직접 비용과 뭐를 더한다? 부대비용. 간접 비용. 이해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직접 비용. 플러스 뭐다? 간접 비용의 합계. 자 여기 봐. 이거. 직접 나간 돈. 직접. 5억이 나갔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 나간 돈이야. 그 다음 여기다 뭐를 더해? 간접 비용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직접 나간 돈이 뭐다? 직접 비용. 예를 들어서 직접 비용이 3억이다. 그럼 3억이 직접 비용. 여기다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을 더해서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된다. 자 근데 세 번째 줄. 다만. 별 딱 붙여. 다만.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했네.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을 때는 뭐가 취득 가격이 된다? 다섯 글자로 할인된 금액. 할인 금액 하면 안 돼요. 할인된 금액이 돈이 나간 거예요. 할인 금액 하면 안 된다고요. 할인된 금액.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원칙은 5억이지? 직접 비용이. 근데 할인받아서 미분양이 일어나서. 할인액을 1억 받아서. 그럼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4억. 4억이 돈이 나간 거. 이거는 제외한다. 할인된 금액이 돈 나간 거잖아요. 그럼 할인액은 제외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 금액. 여섯 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할인된 금액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할인받은 금액 하면 큰일 나요. 돈이 안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간접비용의 범위. 포함만 다 제외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거 포함. 오른쪽은 뭐다? 제외. 자 외우지 말고 왜 포함할까요?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포함한다. 그 다음 왜 포함 안 해?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포함을 안 한다. 이게 기본이야.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더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제외하고 이거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박스. 자 포함. 1번. 건설 자금. 건설할 때 자금 빌려오지? 자금은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그럼 이자 나가요 금융비용 포함한다. 건설할 때 자금 빌려와서 짓잖아. 자금은 필요하니까 더한다. 2번. 할부 또는 연부도 취득할 때 필요하지? 할부 일시불로 못 주니까 할부로 취득하고 또는 연으로 나누어서 취득이 필요하잖아. 필요하니까 더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법인은 더하고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할부 연부 취득이 필요해요. 일시불로 못 주니까 할부로 살 수도 있고 연부로 계약할 수 있죠. 필요하니까 더하되 법인은 포함. 장부로 증명해. 그러나 개인은 정부가 몰라 제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개인. 그럼 법인은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어. 그러나 개인은 덜 걷어. 자 3번으로 올라가야죠. 자 3번도 별 딱 붙이고 공인중괴사에게 지급한 중괴보수.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니까 포함. 개인은 제외. 취득세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개인 법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은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고 개인은 제외. 취득세를 내려줍니다. 거래 많이 하라고. 나머지는 구분없음. 4번 농지 보정금. 대체산림 조성비 등 포인트가 뭐다. 관계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갈 돈이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다. 더한다. 외우면 안 돼. 법령에 따라 의무적이니까 나갈 돈이에요. 이거를 지출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준다고요. 의무적이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다. 의무적. 찾았어요? 자 그다음 5번은 글씨 글자 나왔네.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한다. 용역비 컨설팅 비용 각종 수수료 이런 거 필요한 거니까 더한다. 그다음 6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더하지. 뭐를 약정해서 채무 인수하기로 또는 이런 조건을 부담하기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부담하기로 채무 인수. 이거 당사자끼리 약정했지? 왜 약정해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여기 봐요.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끼고 살 수 있잖아. 대출을 왜 끼고 사. 취득에 필요하니까. 채무 인수. 이런 부동산 사봤어요? 됐어요. 됐고. 됐죠? 7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하잖아. 벌써 첫 주립. 취득할 때 뭐를 샀어?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하지? 왜 필요해?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야. 그러니까 취득할 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채권은 매입 전에 팔잖아. 손해나잖아.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차선. 매각차선은 손해난 거지. 손해난 만큼 돈이 없어진 거. 나간 걸로 보는 거야. 취득에 필요한 거. 매각차선 더해줘요. 그다음. 개정법이 두 개가 있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붓박이 가구.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취득하지. 부착된 거. 일체 시키는 비용도 올해부터는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거둬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필드인. 영어로 할 필요 없어. 좌우간. 뭐야. 붓박이장. 가전제품. 다 벽에 붙어있지. 영어로부터는. 포함한다.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 다음. 9번은 아까 배웠잖아. 정원 또는 시설물을 조성하는 설치비요. 땅 위에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고. 건물 위에 설치하면 건물 소유자가 내잖아. 다 포함한다고요. 두 가지가 개정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몇 번 몇 번이다. 2번 3번.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2번 3번. 나머지는 구분 없다. 제외하는 거. 제외하는 거 나와있죠. 왜 제외해. 취득과 관련이 없다. 이거는 뭐야. 판매를 위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 취득과 관련이 없지. 제외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은. 전기가스. 이것도 취득할 때 필요 없잖아.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스 비용 제외해요. 이거는 취득 후 가스 트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스는 취득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글자 그대로는 뭐야. 취득 물건과는 별개잖아. 별개. 이건 뭐야. 보상 성격이지.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 그 다음 4번 옆에 적어. 또 하나. 뭐는 제외한다. 할인액 제외. 아까 설명했어요. 할인액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해. 환급받으니까. 할인액은 왜 제외해.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돈이 나가야 취득가액이죠. 자 그 다음. 기본 통칙은 볼 필요 없고. 4번이야. 4번만. 딱 별 표시. 분양가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 이전에 당의 건축물과 뭐가 나왔어 영화로. 빌트인 등을 선택품모부로 구입하지. 이런 거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는 거예요. 빌트인. 됐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읽어보면 끝나. 밑에. 주요. 간접 비용의 비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두 가지야. 가운데. 할부. 연부. 연체료가 나가지. 이자.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중계보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건설 자금 이자는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개인법인 구분 없이 포함.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제외. 이유는 환급받으니까. 그러나 오른쪽 두 개는 법인 개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자 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이로부터 이전받았다. 이거 뭐야. 분양권을 취득한 거야. 취득권리가 분양권을 취득했다고요. 그럼 분양권도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실제 지출 금액이 최종 분양 공급금에 낮아. 분양가가 분양가가 5억이야. 5억짜리를 이제 4억 5천에 쓴 거야. 싸게 샀지. 공급가액은 5억이야. 분양가가 얼마에 산 거야. 4억 5천.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나가. 4억 5천. 그래서 뭐한다. 그래서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나간 돈. 이거는 공급가액이 얼마야. 5억이야. 작년까지는 5억 갖고 세금 계산해. 그럼 올해부터는 실제 나간 게 얼마야. 4억 5천. 취득세를 줄여주겠다 이거지. 이런 거 잘 사도 돈 들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보니까 5년 전이야. 피가 마피라 그래. 마피가 뭔지 알아요? 바이너스 피가 5억이야. 남들이 다 안 사잖아. 딱 긴 남북을 내놔서 마피 주고 샀어. 알아들었나요? 그게 3년 뒤에 피가 3억이 붙어요. 그런 지역 되게 많아요. 또는 피를 500 주고 사지? 참 내 말대로 보면 다 돈 벌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요. 특히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중개업자. 그런데 말 안 하고 쉽게 삐치는 여성과 사귀면 안 돼. 넘어가요? 해본 소리예요. 남자도 똑같아. 쉽게 삐치면 피곤해. 배우자도 똑같아. 쉽게 삐치면 너무 피곤한 거야. 달래느라고. 자 30페이지 넘어갔어요 이제. 다만 다만 또 나왔잖아. 특수관계인. 짜고 하지? 짜고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급가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특수관계인과는 취득가액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쓸 수 있잖아. 재회. 그런 경우는 얼마나 하겠나. 여기에서 재회니까 원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거지. 그 뜻이에요. 자 4번 건축물의 건축도는 대수산. 누가 한 거야? 첫 번째 줄. 별 딱 붙여. 법인이 아닌 자. 두 글자로 뭐야? 개인. 자 개인이 한 거야. 그냥 법인인장 하면 큰일 나.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산했다. 그럼 포인트가 뭐다? 100분의 90을 초과하면 믿어주겠다. 그 얘기에요. 개인이 뭐했다? 건축 또는 대수산. 그래서 입으로만 떠들지 마라. 입증하라. 그럼 박스. 법인장부로 입증하고. 그럼 개인에게 공사를 마치면 2번 세금계산서로 입증하고. 그리고 3번은 참고. 매각 차선을 더해서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게. 그럼 숫자 갖고 이건 장난쳐요. 개인이 뭐한 거야? 개인이 학교 어디에 다녀? 건대. 건대. 공부할 때까지. 건대는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어. 대파리하면 안 돼요. 1번 2번 3번을 합쳐서 90% 초과 넘게 입증하면 믿어주겠다. 90%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법인이 하면 큰일 나요. 법인이 아닌 자. 학교 어디에 다녀? 건대. 90%. 요즘 애들 학교 가야 안 가요? 앞으로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결국 이제 동영상으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애들 컴퓨터 박사가 돼. 박사가 돼. 아주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학원비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집에서 놀면서 공부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피곤해요. 그죠? 절대 클럽에 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5번. 간주취득. 원칙은 뭐다? 간주취득. 증가한 거예요. 원칙은 뭐다? 증축. 그래서 뭐다? 건축. 증축 등. 잘 봐요. 증가한 가액으로 할 수가 있고. 또는 뭐다? 소요된 비용. 이걸 구분해야 돼. 바풀 때 기도는. 원칙이 증가한 가액. 그러나 건축에서 뭐와 뭐는 신축과 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 원칙이에요. 뭐 물어볼 때. 과습표정. 증가한 거. 첫 번째 줄 증가한 가액이잖아. 그런데 예외를 봐. 예외. 예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쓰던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이에요. 자 그럼 원칙 옆에 적어야지.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뭐를 적어라? 소요된 비용. 원칙에 증측 계수 등은 증가한 가액. 그럼 뭐와 뭐는 신축 재축은 소요된 비용. 옆에 적어야지. 원칙 옆에. 자 그 다음 이번에 출제 예상이 지목변경이야. 두 번째 지목변경 나와있죠? 원칙은 증가한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은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목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합한 가액 뺀 가액 뺀 가액. 잘 들어요. 지목변경. 원칙은 증가한 가액. 그러나 소요된 비용. 개인은 뭐를 갖고 따진다. 증가한 가액. 법인은 뭐를 갖고 따진다. 증명했을 때는 소요된 비용. 예외가 그거예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서 입증할 때는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법인. 그래서 소요된 비용으로 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신재 쪽. 법인이 뭐 했을 때 지목변경 했을 때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으로 간다고요. 잘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 됐네. 전 대 지목변경 했지? 네. 옛날에 이력자리였어. 지목변경 하니까 5억이 됐어.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소요비용? 소요비용이 3천만 원이야. 땅값이 몇 배로 뛰었다? 5배로 뛰었잖아. 5배로 뛰었지? 그럼 소요된 비용은 3천만 원.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그럼 이 4억은 누구의 과세표준이다? 개인. 소요된 비용은 누구의 과세표준이다? 법인. 이게 기초야. 증가한 가액이 얼마야? 4억. 법인은 뭘로 봐. 투기 목적으로. 땅값이 5배로 뛰었으니까 많이 걷겠다. 그러나 법인은 뭘로 보는 거야? 공급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지? 소요권이 아니잖아. 그럼 뭐를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지목변경 지목변경 시가표준액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합한가액 하면 안 돼요? 잘 들어요? 증가한 가액은 4억은 거래가액이 아니다. 그럼 시가표준액 갖고 계산해. 어떻게?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을 뺀 가액 즉 차액을 얘기하네요. 마지막 면세점 꽉 잡았잖아. 별 따포지 얼마이야? 50만원이야? 앞대가리 가액이다 세액이다 가액 절대 세액 하면 안 돼요. 가액 왜 가액이야? 가액을 신고하면 그럼 취득가액이 네 글자로 뭐가 되는 거야? 과세표준 취득 세액하면 큰일 나 왜 여기가 나왔어? 취득 가액이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럼 꼼수불이지? 꼼수불이잖아. 50만원 계속 쓴다. 그래서 밑에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 밑줄 긋고 1년 이내라면 몇 건으로 봐서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50만원 이하 취득 가액 그리고 꼼수불이니까 분할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후 1년 이내 한 건으로 봐서 50만원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데 오른쪽 세율 이 박스가 뭐다? 표준 세율 이거 숙제예요. 외우고 와요. 내일 다음 주에 일찍 와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 박스 이게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요. 다섯 가지 오른쪽 봐 유상 상속 세 번째는 상속위의 무상이 뭐야? 증여 네 번째는 원시 다섯 번째는 공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요. 취득세의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표준 세율 저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